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씻어봐! 명월아! 누구야! 미미미미! 하이! 안녕! 안녕! 오! 언니 되게 화사하게 나와! 그래? 오! 완전 예쁘게 나온다! 명월아! 언니 흑장난하는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제 탓입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선생님! 제 잘못이고요. 아, 이거 뜯어져버렸네요. 이거 완전 그냥 아예 AST를 맡겨야 됐네. 일단은 아니옵니다. 선생님이 막! 쭈쭈! 쭈쭈! 그 뭐지? 병? 허기하다. 젖병, 젖병! 어, 젖병, 어. 정답 젖병! 정답 젖병! 어림없지? 수익을 찾듯! 렛츠 형! 렛츠 형, 아침! 가만있어. 짠! 뭐, 뭐할려고? 앞으로 이거 먹고 또 해야 돼요, 1 참고 나고 엄마. 너 졸리지? 에이... 요걸 요즘 계속 졸려. 나이들셔가지고... 나이들셔 가지고..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거 좀 더 익어야 될 거 같은데? 응, 좀 더 익으면 더 맛있겠는데 난 익었어. 진짜야. 너가 진짜 맛있게 먹어. 넌 한 번 먹어볼래? 나는 소라가 먹으라 할 때 먹을래. 아니, 지금 넘치고 있어가지고 내가 먹는 거라니까. 안 넘쳤어, 지금. 너는 여기 있어. 또 뭐야? 뭐야? 저기요. 어때서 가요? 멋있어. 조금 더 넣자. 일단 옆에서 해볼게. 응. 잠시 와. 나만을 가니까. 아니, 제 자리 아니에요? 아, 향긋해. 선생님, 제 자리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불이 향긋하다. 어우, 좋다. 좋아요? 응. 안녕히 주무세요. 네. 헹! 얘디라, 가르진 마누라. 이 물걸이요. 예뻐. 이뻐. 니 물걸이. 옹. 니 물걸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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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물걸. 가르지마라. 이거 가져왔어. 여울아, 까르지 마라. 이거 가져갔어. 그런 거 맞잖아? 야, 그런 게 어딨어. 눈으로 큰 게 하면 되는 거 있어? 와우. 나 이렇게 쉬 싸는 걸 이렇게. 계속 싸. 밥 먹을 거 같아. 아, 좋구나. 어, 갖고 먹어. 귀여워. 어, 온다. 그래, 걔들은 착해. 자기를 공격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물지 않을 거야. 맛있지? 이거 연어야, 연어. 맛있지? 난리 났어. 개 싫어. 지금 개 싫어. 너무 싫어. 안 가지? 신기해. 좋은가 봐. 무던데 나는. 이제 그냥 마음의 문을 좀 열었나봐. 어디서 수락 뜨면 되니? 어머, 우와. 수담을 할 수 있게 해줬어. 허락됐어. 영원아. 소아는 너와 꼭 잡고 있어라. 갈 거 같으니까 꼭. 영월이 계속 너무 웃겨. 맘에 안 듬. 따라올 거야. 조심하시고. 응. 인사해주는 건가? 대용인가? 대용인가? 언니가 자연에 잘 어울리네. 네. 예뻐. 너 지금 그렇게 까불면 안 돼. 안 좀 할 거야. 혼났어? 혼난지도 몰라. 꼬리, 꼬리. 뭔지도 모르고 이제 무섭지도 않지. 뜨거워야 무섭지 이제. 불이 좀 붙어봐. 얘 봐, 얘 봐. 궁금한 거야, 이거. 응, 궁금한 거야. 처음 보는 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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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오. 오. 이렇게 하면 되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할로하와이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że tyle tu lepsi, czy tjdy. załogaj się. To wszystko. To tylko 20 minut. 으앤에에에에에에에에 데서가 뭐야 차도 그렇고 안예쁘지롱 약간 고깃집 사장님처럼 한 번 뒤집어주세요 아이유 제가 이렇게 또 시키면 또 해야죠 헉 진짜 두껍다 너무 많다 책은 안될까? 고기 자르고싶어 나도 물질 줄었거든 너무 와라 너무 귀여워 땡큐 활활 타고 있네 활활 아 진짜 싫어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잘자 여러분 굿나잇 여러분 굿나잇 왜 이래 줄 거라 이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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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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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좋다고 하네요 이게 안 보이니까 굿이라고 하는구나 날 봐봐 너무 막상하는 느낌이야 그게 뭐야? 며올리도 비웃는다 이 아이스크림은 뭔가요? 호두마루 아저씨 아이스크림이네 우리는 귀여운 요맘대 살짝 짠해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문자는 안 배우기로 했어 오빠는 화는 안 냈는데 화 안 낸 거보다 그게 더 싫은 거 같아 이걸 어떻게 빨지? 우리 집 그 조금 근데 또 그럼 말려야 되는데 노을아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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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른쪽 손 부자연스러운 손으로 내려주셨으면 땡큐 땡큐 영홀아 관례될까봐 못 움직이겠음 찡큐 웃음 마침내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